자, 또 하나. 네. 바로. 오, 다리가. 오, 다리가. 오, 다리가. 뒤돌으세요. 뒤돌으세요. 거기 보시고. 보면 안 돼. 이렇게 귀신들이 있고요. 숨겨보겠습니다. 마음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숨겨놨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. 숨겨놨죠? 우와. 지금 더 안 보입니다. 자, 과연 민어가 맞출 수 있을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이 안에 귀신 열한 마리가 있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어, 이거 안 보이잖아요. 네. 알아요? 뭐 들었는지 알아요? 네. 어떻게 알아? 배 옆에 오류 있어요. 어디에? 모르지. 모르지 지금 너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살짝 살짝 보여줄 테니까요. 민어가 맞춰보는 거예요. 알았죠? 어, 냄새 좋아. 냄새 좋아? 어, 냄새 좋아. 자, 좀 더 해볼게요. 원래 괜찮아. 그렇게 하는 거야. 괜찮아. 자, 또 한 더. 자, 또 한 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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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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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. 와 절대 안보여 그렇지? 응 절대 안보이지? 맞아 만지 말아야지 아니야 틀려 틀려? 응 그래서 다 보이네 어디? 아잇 떨어졌어 떨어지잖아 이게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잇 왜 떨어지지? 얘네가? 응 이렇게 만져서 그래요 아 그래? 자 그러면은 입으로 집어넣게요 자 안보여 이거 진짜 부러워 진짜 안보이죠? 자 그러면은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야잇 다 떨어졌다 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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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았어 이제 자 그러면 안되겠어 하나씩 해야될거 같아 자 다음과 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많이 있어 자 민호가 지금 맞춰야될거는 자 직접 자 민호가 맞춰볼께요 자 맞춰야되요 뭐 틀리면 틀리면 딱밥입니다 자 갑니다 자 자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자 자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내 풍부 달아버지가 그 노래 무슨 노래에요? 동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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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네 뜯어보세요 해보세요 네 다섯 동삼기 네 맞춘건 맞춘건 그냥 두세요 알겠습니다 자 끊어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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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민호가 맞출 귀신이 은혜면 자 자 준비됐나요? 네 자 가보세요 자 갑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요? 아니요 못날라고 모르죠 자 갑니다 윤이いた 우미러기 아니면 강민 씨의 주연이 맺어버리려고 그녀가 있으나 진정한 네 이리와 예 그러면 자 2점 잘하는데 다음은? 어려우면 어려워요 여기요 자 보세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? 모르지? 자 그러면은 살짝 살짝 볼게요 근데 더 열어야죠? 알았어요 잠깐만요 살살해 줘 다 보여주면 안 되죠 조금만 보여줘야죠 가면기! 가면기! 가면기에요? 자 자 봐보세요 누구에요? 우리 우리 습관 우리 습관 우리 습관 우리 습관 가면기! 맞어! 맞아요 봐봐요 아 당황이 맞습니다 자 3점 현재 이번에는 보면 안 돼요? 네 저 2점만 보고 있어요 보지 마세요 네 자 보세요 네 아 보여 누군지 몰라요 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? 봅니다 어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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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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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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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야 가은이가 이뻐요? 엄마가 이뻐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다음 취소도 돼요 다음은 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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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보세요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? 자 봅니다 자 자 살짝 살짝 보여줄게요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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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요 네 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게 이렇게 자 5점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됩니다 자 보세요 네 왜 안보여 안보여죠 네 하나 안보입니다 하나 안보입니다 친구들은 봤을거야 어 친구들은 봤죠 친구들은 봤죠 친구들은 다 봤어요 흐잇 흐잇 모르겠죠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아 좀 더 봐야죠 그쵸 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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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아야 몰라요 모르겠죠 자 흐잇 삼각형은 모르는데 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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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여요 자 갑니다 자 민호가 살짝살짝 한번 해보세요 살짝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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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요 살짝살짝 오 나왔어 나왔어 살짝살짝 자 이거 누구에요? 굳으면 경비 아니면 신비인데 응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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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자 보여요 안보여요? 왜지? 자 한번 민호가 살짝살짝 해보세요 벨벳으로 어디가 봤다는거야 이게 보였어 뒤에? 아잇 이런 자 퇴고루 자 뒤로 돼요 얘입니다 네 네 네 글자에요 아니면 세 글자에요? 한 글자에요 응? 동글자가 없지 자 맞춰보세요 살짝살짝 김정아 살짝살짝 살짝살짝 어 너무 많이 살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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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누구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우 자 다음은 몇 글자에요? 몇 글자에요? 세 글자에요 근데 공유중이라 세 글자에요 네 맞춰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첫 글자 이제 싹 자 맞춰보세요 네 굽혀주기! 어? 굽혀주기 어떻게 맞췄어? 이렇게 봤는데? 오.. 자.. 짝꿍 굽혀주기 짝꿍 굽혀주기? 오.. 됐습니다 네 민호 다 맞췄어요 고란 개 오.. 대박 다 맞췄습니다 어! 자 또 있어요 한 마리 더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번에 맞히면 선물 맞히면 선물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에 진짜 잘 맞춰야 돼요 알았죠?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빠가 어려운 거 골라왔어요 알았어요? 네 자 여러분들 민호가 맞힐 거는 아.. 쌩둥 아.. 쌩둥 아.. 쌩둥 과연 우리 민호가 맞힐 것인가 아.. 조금씩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원래 아.. 어.. 무지개 색깔로 해줘서 네? 무지개 색깔로 하시면 돼요 어.. 무지개 색깔로 자 됐습니다 준비 자.. 민호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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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? 자.. 앞에 천천히 이렇게 자.. 천천히 자.. 천천히 자.. 고마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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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알았어요?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고마워 이제 맞힐 때 되지 않았나? 그냥.. 아직 안 됐어?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뭐예요?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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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성품 하나 줄게 알았지? 어 할 뻔하고 잘했어? 자 인어 맞췄으니까 상품 기분 좋으니까 엉덩이 춤 한번 추세요 자 엉덩이 춤 인어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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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에서 시작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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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뭐야 그게? 물이 있어 물이 있어? 네 아 허리가 나? 아 허리가 나? 자 됐습니다 꼬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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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어 이제 잘 놀았죠? 네 오늘 모노 잘했죠? 잘하고 거품 놀이도 잘했고 그렇죠? 잘했죠? 자 그러면 우리 인어는 자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아셨지? 자 친구들한테 인사하면 돼요 자 인지 인사 인사 빠빠이 빠빠이 쥬야 디스 이슈 스파타 구호 CARE resulting 문 자, 기다려 자, 하나! 하나! 둘! 셋! 자, 이제 다 해서 출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, 황민호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화장실 이게 뭐야 지금 아, 황민호 뭐야 이게 아빠 머리가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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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너 있다 아, 넌 아, 넌 아, 넌 아, 넌 아, 넌